이거 벌받아라 진짜 3대가 망할 거야 다행히 가질까? 다행히 가질까? 다행히 가질까? 아니 뭐 그 지금까지 해결해 죽겠다 죽겠어 아 너무 아파 무릎이 뭐야 광수야 광수야 이광수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30년 화석 지났어요 와 광수 형 진짜 이걸 해내네 자 이광수씨 두부 한모 제출하셨기 때문에 시간 형량 반으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아니 정황상 입을 쩝쩝 먹었어요 입을 봐요 입을 확인해요 입을 입을 확인해 잠깐만 이에 두부 껴있는데 이불 확인해 잠깐만 이에 두부 껴있는데 잠깐만 내가 줄을 줄 알았다 이 도두도 좀 도둑아 야 너만 먹었지 너 먹었지 먹은 게 아니라 대출했다 에이 야 그거 다 됐길래 대출했어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너 네가 일곱 시간이라고 내가 일곱 내가 일곱 시간인데 아유 자 좀 도둑 좀 도둑 얘기를 왜 했지 아 그 얘기만 참고 이제 3대가 멸할 거야 그치 그럼 너랑 결혼하면 되겠는데 그럼 너랑 결혼하면 되겠는데 뭐야 갑자기 최혁불호야 아 뭐야 오 브라포즈야 약간 그 방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아 나 진짜 가기 싫어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나이 있는 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딱 대여주세요 자 두 만드시고요 남은 두 분이 하나라도 사오길 바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하나만 사다줘 형 하나만 사다줘 와 저렇게 다 가는 거 봐 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거 하고 물도 맞아야 돼요? 아 미치겠네 이거 언제 돌려 아 죄송해요 왜 그러는 거야 아 본자가 뭐랬어 쟤 뭐랬어 여기 젤을 짓고 사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일곱 시간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하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거 언제 갈아 이걸 만드는 데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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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있구나 나 아직도 있구나 나 아직도 있구나 나 아직도 있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돼요 나 처음 느꼈어요 형 형 나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나 금방 그냥 말 조짓고 살면 안 돼 죄송합니다 야! 내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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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 오실 줄 알았어요 난 이제 한 번도 의심하는 적이 없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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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됐다, 감수. 그저 그저 왜? 감사합니다. 전 이미 된 일을 쳤습니다. 숟가락 좀 줘. 이미 모든 걸 일을 쳤습니다. 너 진짜. 죄송합니다. 송윤아. 네? 집에 올라가면서 먹으려고. 집에 올라가면서 먹으려고. 집에 올라가면서 먹으려고. 집에 올라가면서 이걸 왜 먹어. 야, 가면 좀 주방 태워주면 사먹은 거 있어, 내가 죽어. 형. 자, 유튜브를 받으면 3시간 10분 남는 거고. 받으면 3시간 10분 남는 거고. 받으면 3시간 10분 남는 거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드리는 건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자, 양수 씨 그러면 3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착하게 살겠습니다. 배신하지 마요. 네요. 남의 물건을 절대 손대요. 알았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수고 많아. 전 남은 성냥 최고 복귀하겠습니다. 3시간이라도 꼭.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형, 감사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꼭 이 은혜는 갖겠습니다. 그래. 그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래. 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됐습니다. 끓이면 돼요, 끓이기만 하면 돼요. 형! 그거를 알잖아. 어? 제가 너무 어리서웠습니다. 나가고 싶은 말은. 저거 아버지랑 어머니는 내가 잘못일게. 네? 응? 저거 아버지랑 어머니는 내가 잘못일게. 네? 왜? 이 아버지를 왜. 우리 아버지와. 걱정하지 마. 내가 의림이 있지 않니? 빈순. 빈순 노릇이. 형. 형. 잠깐만 이거. 형! sheet. 형. 뭐한거야. 똑바로 잘하라고. 아하. 야 씨. 나 진짜. 엄마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고. 오빠가 안 보여. 핏하핏 china. hower 통. ött. 손. 누나. 눈날라. 진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딱 뚫레 이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되는 거야? 끄면? 이게 두부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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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어? 뻔뻔하게 미안하다 진짜 많이 느꼈어 미안하다 한 번도 그렇게 해줘 진짜 미안하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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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 한 번만 떨어지면 내가 줄게 이형 씨 출소 어? 이형 씨 출소 어? 야 야 두부야 됐어 두부한테 꼬지라고 필요 없어 그냥 꼬지라고 던져 던져 나 출소야 야 아 됐어 아 두부도 찌개용이야 먹지도 못하고 야 야 아 다는 그냥 먹었는데 혼자 찌개용이야 야 자 이강수 씨는 셀프 목욕 제기하시고 지금 붙이면 되겠습니다 남은 인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버튼이 있거든요? 셀프 누르시면 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한 번 들어오는 게 두 번째로 쉬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야 마이크가 없으니까 크게 얘기하셔야 해요 아 마이크가 없구나 아 이거 진짜 셀프구나 너무 창의한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누르라고요? 네, 버튼이 옆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죄값을 치르고 새삼을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소개되면 큰 바람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와 일도 많이 받 moi n 죄송합니다! 와... 진짜 죽어온는데... 왕수씨, 플레이트 한 번만 쳐주고 플레이트 한번만 쳐주세요.. 플레이트 한번만 쳐달라 수고하셨습니다.